넌 안된다고요! 넌 안된다고요! 아빌리아킹프라이 님들 팀보 먼저 제일 먼저 오는 사람 문상 드릴게요! 이벤트에요! 아쉽게도 제가 먼저 들어와서 문상은 제껍니다 książ 꼴꼴 꼴 꼴 꼴 어 헤헤헤 살았다 헤헤헤헤 동생아! 나 ? 동생아.. 나 나!! 동생아~~~ 어쩌는jes 멍청 멍청합니다 저리! 텀블레이드 호아아아임 아 erf 딜러들이 딜러를 안 넣어서 oh 저 라인입니다 흐흐흔 흫 ㅎㅎㅎㅎㅎ 흐..ㅎ 오오오 갑시다 여러분들 너 그렇게 메이크업했 어어? 내가 딴거 하겠다는데 계속 메이크업했으면 메이크업했죠 거..거 걸 알아서 뒤질 사람 나오시오? 걸 알아서 뒤질 사람 미리 말해주세요? 또 어딨어 어딨어 누구누구누구 때렸어! 어디 갈려고 때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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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없는데 나이 때렸어 너 뭐야 뭐야 날아가 임마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나와라 했지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이야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박박이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오오 박박아 도망가는거 봐 이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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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하아 일로와 오케이 야 메이너 욕하지마 옥당으로 따라와 오 기를 모아 감히 기를 모아 기를 모아 아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야아아아아아 호호호호호호호호호 야 때렸냐 때렸냐고 으으어 이 자식이 진짜 한 번 이겼다 보개 기를 모 clear 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ino 안녕하세요 여기는 쇼미더머니 예선장입니다 많은 래퍼들의 대결이 있을 2차 예선 첫번째 바스티오 디톡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오늘 처음에 심사위원 모시지 심사위원 심사위원 오면 여러분들 와 박수치고 막 점프업 그래야되요 심사위원 제이먼디입니다 자체복음 사이먼 사이먼도미니 사이머디 어흠 여러분들 어흠 저는 공정한 심사를 할거고요 네 오케 오에 빠스요 드랍터 비트 뾱뾱뾱 어 제 제가 옴 옴닉심사위원은 따로 안불렀네요 죄송합니다 불합격입니다 ключ ic ㅒ 이거 지면 방송 접어야되인다 제원앞 지면 접어끼되 방송 지면 접어야되 방송 어허허허ㅁ 다행이다 어허 엄마 아직 직장안일었어요 다행입니다 오 추nd일리 legislators 오씨 큰일날뻔 했다 아니 왜 쏘는거야? 어그로 끌어받으면 돼 폭탄 내가 없어줄게!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앗 이야아아아아아앗 으아아아아아헤헤 으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손브라 개사기네 여기 올라가서 제발제발 아 셋둘 하나 셋둘 하나 셋 하나 넷 궁극기 셋 둘 하나 아직이야 궁극궁극 제발 아야 빨리빨리 얘들 이렇게 없어 어어 어어 파찌 파찌 먹어야돼 파찌 먹어야되는데 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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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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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찌 아직 파찌 아직 난 파찌충이 되고싶어 파찌충이 되고싶어 파찌충이 되고싶어 어 어 어 잠깐만 없애고 갑니다 파찌충 이야아아아 헐 하 הי human 야 파찌 먹어아 어허허허허허 shifting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안녕하세요 내 생각인데 지금 이 열두명 중 한명은 지금 내 시청자 한명있다 지금 윈선이 내 시청자인 것 같거든요 여기 따라오면 내 시청자야 ㅎ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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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혹시 김재훈 시청자?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재수생 자... 재수생? 너 자꾸 김재훈 시청자 맞지? 너...내...내 맞는거 같은데? 이거... 너 맞지? 너 맞지? 다리가 아픈 건가? 다리가 안 좋은 원숭이인가? 힉히히히하하하 안녕하세요. 오늘 다리가 아픈 원숭이를 만나면 게.. 원래 위도우들은 솔로 가만히 있어요. 아다아다! 위도우 꿀팁! 위도우 1대1 꿀팁 알려드릴게요. 위도우 1대1 코팅 알려드릴게요. 위도우들은 조준을 하면 가만히 있어요. 그때 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가만히 있죠. 조준할 때는. 근데 저거 잡아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위도우 1대1 절대 어렵지 않아요. 위도우 1대1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극 지켜주기 위해서. 자 가만히 있죠? 이따 잡아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한 일이죠? 조준할 때 가만히 있으니까 그때 맞춰주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죠? 그럼 헤드. 정말 간단하죠? 자 이거 간단하죠? 정말 간단하죠? 자 위도우 한번. 아 위도우 바뀌었다. 이러면 이제 위도우 정신 승리. 서열 정리한 겁니다. 정말 간단해요 김재원 선생님. 역시 오버워치는 김재원 선생님과 함께 하면 돼요. 너 김재홍 알아? 누가 이길까 해볼까? 내가 김재홍이야 이 자식아. 아! 이 자식아! 내가 김재홍이야! 임마! 내가! 저 뭐야? 내가! 김재홍이라고 임마! 야 임마! 어디 자꾸! 너 뭐야! 원숭이 넌 뭐야! 넌 뭐야! 넌 뭐야 원숭이! 기다립니다. 톡톡터! 탁타! 그 다음에 트레이서를 톡톡터! 탁! 자 이거 입으로 살려준 다음에 튕겨내기 쓰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치유 요청! 치유 요청! 아! 마우스 리뷰! 오늘 G900을 제가 얻었거든요? 제가 이거 이 마우스로 처음 해보는 오버워치에요. 이 마우스 선물 받은 G900! 이걸로 에임이 제일 중요한 매크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아아! 덜덜 덜덜 후덜덜! 아! 아아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 딜랑 1등! 아 2등! 딜랑 2등! 명준이는 C8! 저거 나한테 욕하는거 아니지 마우스가? 야 이거 마우스가 내.. 내.. 나 욕하는거 아니죠? 아무리 니가 부탁드려도 안하는.. 스읍.. 아아! 나 어디 때리고 있었던거야! 야 또 체력이 C8이야 이거 나한테 욕하는거 아니지 마우스가? 야 이거 마우스가 나한테 욕하는거 아니죠? ㅋㅋㅋㅋ 이거 농구공 너는 법 알려드릴게요. 메이 기준으로 여기 밑에 저거.. 저거라.. 그니까 메이 기준으로 밑에.. 야 너 어디.. 어디 살아? 마! 서울사라 거기 좋아.. 자 이제 농구공 너는 법 빨리 알려드릴게요. 얘가 자꾸 나 방해하니까 솔자가.. 그니까 이 기준점을 저.. 밑에다가 맞춘 다음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야하하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지킴.. cheat.. 시 어쓰 한다고 hill.. 이리уки.. housekeeping.. 아아악.. 가사.. 좋아요! 다음에ёт. 엠 быстр.. 해석.. 잘! 그.. 천김.. 거.. 그동안.. 축하.. lig..